오마이걸! 나와주세요! 어서와! 잘 어울린다! 잘 어울린다. 아니 어떻게,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아니 근데 진짜로 이런 바지 입고 이렇게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역시 무리버도 잘 어울리네. 야, 비니 앞으로 나와서 포즈한 새끼들. 찰칵 해줄게. 이걸 입고? 찰칵, 하나, 둘, 셋! 찰칵! 하나, 둘, 셋! 찰칵! 하나, 둘, 셋! 찰칵! 자 아린이, 아린이. 막내 한번 가죠, 막내. 하나, 둘, 셋! 찰칵! 하나, 둘, 셋! 찰칵! 하나, 둘, 셋! 찰칵! 잘 나온다. 또 한 명, 난 하고 싶다. 미미 형이요! 요즘 미미가 여러분 박수 한번 쳤자. 왜냐면 요즘 사춘기래요. 민춘기라고, 민춘기라고. 민춘기라고. 여기서 털고 가, 오늘 털고 가는 거야. 자 하나 둘 셋 찰칵! 자 하나 둘 셋 찰칵! 역시! 역시! 사춘기스럽지! 이야 이 포즈! 하나 둘 셋 찰칵! 야! 찰칵! 야! 아하하! 찰칵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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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만이다. 저는, 판이라고 해서 더 해소하고 가야 돼.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.